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수출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딥페이크, 조선은행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8개월 만에 전월보다 0.1% 하락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심리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던 조선 종목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주가 약세에도 실적 개선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계를 밟아갈수록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혜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의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걱장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일타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연휴 앞두고 아쉽게도 좀 파란불인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정답을 말씀한 것 같은데요. 연휴 앞두고 일단 승구르기 국면이 전개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연휴를 좀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굳이 사고 넘어가려는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랐어도 특별한 것은 없고 보통 올해일 주초에 매수를 해서 주말에 보통 차익신을 하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거나 보통 이런 사이클들이 일주일 단위로 하신 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좀 소폭의 약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 제가 같은 논조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에서 일단 2단으로 한 달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밀리서 가격 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완만한 하락 상승 조정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 이 정도에 완벽하게 도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밀리서 한 달 만에 스트레이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성격이 지금 다시 한 번 반등이 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락 그다음에 규적 반등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이 돌아선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보통 이 초점이다 하면 5일째 또는 5일 이내에 5일선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 주가는 살아나는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정확하게 초점에서 4일 어제 제가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금고도 이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5일선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타는 부분들 그래서 2격 조정 보이고 다시 한 번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당연히 이번 주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봉에서 보면 거의 조정이 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중 바닥의 양상들 확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하루는 숭그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인 대규모 매도세 이 부분 때문에 약세가 던가왔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으로 돌아가서 현재 강세가 되는 종목군들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 오늘도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 엑셀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조에서 술 안매했던 사위인데 엑셀 테라피틱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엑소점이라고 해서 이 물질을 자동 분리, 정제 장비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소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인간에 많은 세포들이 있죠. 신경 전달 과정에서 분비물질이 있습니다. 이 분비물질이 세포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리 활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치료제로 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분비물 속의 하나의 물질인데 엑소점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화장품 원료나 치료제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신, 어떤 성장, 어떤 색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총은 쪼더라도 탄력성이 있게 약간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에서 바닥을 신규 상장 이후로 체격실험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어떻게 보면 탄생파동의 조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내용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시 새로운 뉴패스에 열광을 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화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3기 EV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현대차, 현재 GM과의 동맹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 대거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3기 EV 같은 경우도 현재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은 전기차 부품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점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거의 온바닥까지, 장이 안 좋아서 거의 온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가장 크게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3기 EV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3기 EV가 뭐 현재 속했던 어떤 색탁 부분들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쪽의 종목군인데 제일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3기 EV 빼고 그 다음에 나노팀 부분들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이나 오늘 현대차도 당연히 올라와주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강세에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나노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도 전기차 화재 관련된 그런 방열을 하는 현재 갭필려, 갭패드 이런 부품들을 생산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한번 크게 상승하고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터닝하는 출발하는 의미의 상승 삽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성장 동력이 좀 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개석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 GS 글로벌, 고려와 연 이런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데요. 전체 오늘 섹타로 보면 자원 개발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동액가스 관련된 부분의 어떤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의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GS 글로벌이 오늘 대폭 강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GS 글로벌보다는 한국가스공사 약간 대장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가스공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부분들이 지금 대형주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부분이지만 이번 저평가 밸류션 때문에 계속해서 좀 차라나가고 있고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많습니다. 또는 쌍봉, 쌍봉에서 다시 한번 무너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또 12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탄력성이 강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화성벨브나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강세에 좀 탄력성이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인벤티지 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약물에 대한 장기 지속형 부분의 기술이 펩트론이 대장주고 제2의 펩트론이 인벤티지 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펩트론은 현재 스마트 대포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은 마이크로 폴로이딕 기술을 가지고 좀 해주고 있는데 드디어 인벤티지 랩도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 물고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의 후보가 나잇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잇백은 차트가 지금 만들어진 단계인데 일단은 인벤티지 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조점에서 한번 현재 탄생판동 조정 보이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3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슈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 오버슈팅 한 다음에 조정을 보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갈 요지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추세 돌파를 시도하고 조정 보이는 종목은 다시 한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에 다시 갈 제2의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군들 골라주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종목 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섹타 중에서 보면은 현재 시세반도체 뭐 이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반도체된 종목에 대한 순환매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고요. 그런 개별적으로 순환매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죠. 오늘 PCB 기판 쪽으로도 약간 순환매가 약간 돌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이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어떤 섹터만 보면은 보안주 관련된 섹터가 오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잘 언급이 되고 있는 모니터랩 센즈랩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랩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 차트를 보게 되면 모니터랩이나 센즈랩도 거의 비슷하게 차트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바닥곤에서 쌍바닥을 찍고 코게 급등하고 박스곤 여기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흔들리는 부분들이 매직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밀렸다 할지라도 한 번은 약간 슈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장 특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왕고래 은행 그리고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동차 관련인데요. 오늘 오전에 자동차가 상승세가 나왔죠. 이 현대차가 지엠과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형제기업인 기아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원전도 올라왔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 원전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겠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휴를 앞두고도 참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인데 미 하원에서 중국 부품 배터리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배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중국 배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차 부품 수해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가 되고 있고 중국 증시 차트를 보면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그만큼 몇 년 동안의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중국은 경기 디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 반사수혜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코인 드림 부분들이 오늘 올라와주고 있는데 에코인 드림은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을 섞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니켈 코발트 망간을 수입해서 섞어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국산으로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배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인 드림을 전구체 종목으로서 잘 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서도 한번 크게 상승 크게 하락 조정 그 다음에 쌍바닥 패턴 오랫동안 쌍바닥 하다가 이번에 돌파를 해주면 장기 추세선에 상단을 돌파를 해주러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코인 드림을 현재 특징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현대차하고 GM이 미국 GM 제런란 모터스 부분에 합작을 해서 승용차나 상용차의 공동 개발을 좀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상당히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현재 미국에 진출을 하고 안착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경쟁 분야가 조금씩 다른 어떤 GM하고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미국 현지화 전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미국 현지화 시도를 또 가파르게 하는 또 아무리 현대차에서 미국에 마케팅을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업체가 아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동 제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반미국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전략적 동맹이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되고 또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어떤 차원에서 협력을 좀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 관점에서 대패적으로 현대차 당연히 좀 돼야 되겠고요. 현대차와 가장 유사한 종목이 또 시총은 살짝 가볍지만 현대모비스 현대차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모든 대부분의 부품은 현대모비스에서 생산을 좀 해주기 때문에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기 우하향에서 계속해서 침체를 보이다가 이번에 쌍바닥 패털을 보여주고 이제 터닝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려고 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의 성격 약간 무거운 흐름이라면 현대모비스가 제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 관련된 특징주로 현대모비스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19일부터 22일 아직 연휴 기간 이후에 체코를 방문하죠. 지금 원전 동맹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동 다음으로 현재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공을 들이는 부분이 동유럽 쪽에 해당이 됩니다. 폴란드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보이포 어떤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서유럽으로 가는 어떤 관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많은 생산 공장들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재료를 상당히 많이 있죠. 체코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전 어떤 동맹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동유럽의 나라들에 대한 어떤 방산 원전 이런 수출들이 거의 강력하다. 그리고 이런 V4 현재 나라들 중에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 폴란드는 거의 친한국적인 분위기다가 원전 방산 대부분 수주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식으로 체코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전 동맹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먼저 수위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설계 종목에 해당되는 한전 기술 한전 자유사 한전 산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은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이 한전 산업 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전 사업 주로 하는 한국전력 공사의 자유사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승 피크를 보여주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60일 여기까지 절반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 반전이 냉란점에 일어났고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출세선 상단 또는 이출세선 상단까지 슈팅 작업이 나와줄 수가 있다. 물론 그 뒤로는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한번 이 교회의 한전기술 한전산업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제 어제 다루었었는데 HBM을 다뤘 었습니다. HBM을 다뤘 었는데 또다시 핵심적인 치열한 어떤 패키징 대결 반도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모바일 판 HBM HBM은 다 HBM 아니냐 하지만 HBM은 대부분 어디에 들어갔어요? 서버에 들어갔죠. 서버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게 현재 HBM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 디바이스가 현재 확산이 되려면 어디서 구현이 돼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온 디바이스가 구현이 돼야겠죠. 물론 여기서 상호 교류가 되지만 여기 자체에서도 AI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모바일용으로 부분들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화시키는 치열한 패키징 경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 소유지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AI는 데이터 센터 사용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었다. 이게 PC에 들어가야 되고 모바일에 들어가야 되죠. 이번에는 모바일 쪽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HBM의 화두가 현재 모바일이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HBM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만이 서버용으로 구입을 해나가고 있죠. 다른 기업들 그다음에 모바일용 그다음에 PC용 HBM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구조가 되고 있다. 모든 것이 AI로 다 바뀌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내년에도 계속이 된다. 이 논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과연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할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차기 HBM의 후발 주사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정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것이 네 가지인데 마지막에 모바일 HBM HBM을 다뤘던 것이 어제 다뤘던데 오늘 다시 다른 각도로 모바일 HBM의 신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반도체의 구조 변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CPU의 체계 CPU를 보조하는 체계에서 GPU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LP DDR LP라는 것은 로우 파워 저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전력의 디렘하고 CPU와 왔다 갔다 하고 CPU를 보조하는 GPU가 기존에 했던 체계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의 강자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하게 됐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깨지게 됐던 것이 뭐냐면 병렬 형사를 하는 GPU 체계가 나와주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를 소모해야 되는 부분은 GPU가 병렬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소모를 하게 되고 HBM이죠. 이걸 통해서 하게 되고 일부를 여기다 넘겨주는 거죠. 또 CPU가 필요한 부분들은 LP DDR로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축소가 되고 대부분 여기서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GP로 넘어갔고 GP에서 HBM으로 주소권이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트렌드상으로는 넘어간다. 그런데 그게 언제 넘어가느냐 차에 해당이 되는 것이 PIM이라는 개념이죠. PIM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것은 GPU하고 기존에는 현재 DRAM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DRAM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구조 병렬 연상으로 처리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전력은 소문은 똑같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다가 데이터 어떤 DRAM 안에다가 일부 연상 기능 이거를 연상 기능을 넣게 되면 많은 부분 이 안에서 처리가 되고 일부만 데이터만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현재 PIM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안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1이 넘어가게 되는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AMD 현재 NVIDIA하고 대척점이 있는 AMD가 삼성과의 PIM 개발 협력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젠순왕 리사수 알고보면 먼 친척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둘 다 대만이 되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HBMPM이 되면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가는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젠순왕이 물론 NVIDIA하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했다는 말도 있는데 약간 그러면서 TSMC는 워낙 훌륭하지만 또 다른 다른 업체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구도 속에는 앞으로 PIM의 시대가 되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유리한 데는 어디겠습니까? 삼성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메모리에다가 자기들이 파운드리까지 삼성이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포석상 넌저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AMD하고 삼성의 밀착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견제하려는 움직임들도 은근히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AI 반도체 구도는 엔비디아가 TSMC의 위탁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HBM은 SKNX가 공급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HBM 삼성도 공급을 이렇게 엔비디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쟁관계 좀 있죠. 지금 삼성하고 TSMC하고 근데 삼성은 TSMC하고 경쟁관계 좀 있기 때문에 삼성과 지금 반삼성의 대기열 구도가 사실은 깔려있다. 삼성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파운드리드하고 디렘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직 못한 것은 설계만 못할 뿐이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끄러운 관계인데 최근의 흐름들은 SKNX하고 엔비디아하고 TSMC가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 앞으로의 차세대 반도체는 GPU가 아래에 장착이 돼 있고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로직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이가 중간에 있고 HBM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베이스 다이가 현재 어떻게 보면 차세대에는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운드리로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차세대 차후의 차세대 버전이 현재 GPU의 어떤 일부 기능을 HBM에 탑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런 부분이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모바일용이 아닌 현재 서버용이 되는 것은 지금 12단짜리가 되죠. 그런데 이걸 단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려면 더 얕게 얕게 만들고 연결 분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기술 트렌드죠. 무한정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모바일도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높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두께가 얇아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두께가 현재 1cm 이렇게 두꺼워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차원인데 스마트폰에 HBM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여기 보면 프로세서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메모리가 있는 그런 작업이죠. 이게 바로 옆에서 붙어서 호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 AP에 해당이 되는 것은 두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HBM이 모바일용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D램을 HBM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현재 AP의 개념입니다. 엑시노 삼성전자의 AP 개념인데 AP 옆에 D램 요거를 HBM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P 개념은 이 안에 각종 여러가지 NPU GPU 그 다음에 모뎀 이런 것들을 달아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CPU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가 GPU가 탑재가 되고 NPU도 탑재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옆에 부착이 돼서 이 데타가 왕성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바일용 현재 모바일용 HBM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전 서버에서 이야기했던 현재 GPU 서버에서는 GPU가 있고 HBM이 6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건데 모바일용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AP가 있고 이 안에 GPU가 있죠. 그 옆에 HBM이 달린다는 개념이다. 이거를 현재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시죠.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층으로 올려서 하면 두께도 더 늘어나니까 아예 이거는 엇갈리게 싸서 배선을 여기서 해서 손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두께를 매우 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굉장히 얇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바일용 HVM의 기술 개념은 여기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는 RLD에 전력 재배선 이거에 대한 선을 다시 한 번 재배선하는 공사를 하는 것 결국은 연결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TSV 대신에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현재 HVM의 기술 개념들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죠. 약간 엇갈리게 싸서 배선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몰딩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배선 공사 이렇게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념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모바일형 HVM의 시대가 펼쳐졌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분들을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모바일 HVM이었습니다. 이제는 HVM을 뛰어넘어서 모바일 HVM인데요.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능력해 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모바일 HVM 이쪽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강자일까요? SK인X는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부분들은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름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엣지 부분을 말하죠. 스마트폰 모바일용의 현재 어떻게 보면 설계 AI 어떤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계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바일용 HVM을 VF라는 명칭으로 SK인X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VM의 수요가 만약에 제품화되면 서버용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 용으로 늘어난다. 또 PC에서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확장이 된다. D램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인데 이걸 수직 적층화시켜서 고단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고 또 이런 초고속 데이터 존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AI 등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인X 차트가 크게 조종을 보이고 반등하다가 장이 안 좋아서 크게 급락을 보였지만 거의 쌍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려고 하는 초입 단계고 오늘은 늘린 몫이기 때문에 한번 최종적인 현재 HVM의 승자 최종 승자는 SK인X가 된다. 물론 삼성전자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HVM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률은 SK인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부분들은 뭐냐면 모바일 쪽 이름은 복잡하죠. LP DDR5X 라고 하는데 저전력 DDR5 하고 그 다음에 5 쪽의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HVM 부문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데이터 전송에 대한 표준 이게 PHY라는데 이거에 대한 테스트 칩을 현재 출시를 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설계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시세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졌는데 전저점을 통과하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역해된 숄더 형태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HVM의 현재 수의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는 VFO라는 이름의 모바일 HVM을 개발 중이고요.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상반기 매출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대기업이다 보니 이쪽을 골라주실까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을 골라주셨을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현재 모바일에 특화된 부분에 인공지능 관련된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D램 구조는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 적층이 이로 만지게 된다면 D램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그 다음에 NPU NPU가 거의 GPU와 GPU를 옆에 보좌하는 어떤 그런 게였죠. 요거를 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오고 가는 것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 이쪽 관련된 기술이 PHY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AP와 D램 간의 고속 데이터 존송에 관련된 기술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텔러 현재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모바일 쪽으로 HBM이 생긴다면 이런 PHY 기술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설계 자산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혜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픈 엣지 텔러 현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NPU에 대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반도체는 어떤 회사들이 다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계해놓은 것을 어떻게 사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우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 메모리하고 중간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특화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Y라는 특화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 자산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M이 모바일 HBM 쪽으로 상용화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였습니다. 반도체 IP 기업으로 기술력이 기대가 많이 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휴를 앞두고 저희한테 큰 선물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이고요. 대장주인데 다시 한번 대장주가 귀환을 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하면 이름이 제주인데 진짜 제주도 본사 있느냐 정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제주반도체 고요. 제주반도체 특징은 뭐냐면 저전력 디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전문이다. SK와 헤닉스만 디램을 생산하지 않느냐 하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업체들이 디램을 생산을 했죠. 그런데 다 망하고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업체가 이 업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주반도체 이외에 동신반도체 있는데 동신반도체는 현재 중국으로 인수됐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디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S램 또 PS램 여러 가지 종류의 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저전력으로 들어가는 또 단순한 디램 기능만 하는 이쪽에 대한 디램 생산을 전문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한번 저전력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AI 사물인터넷 개념이 또 현재 AI 온싱이 두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퀄컴이나 미디어텍에 대한 저전력 간도체에 대한 인증 업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평가 규격에서도 인증을 좀 획득을 좀 했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현재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NX하고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웬만한 디램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전력 디램 뿐만이 아니라 멀티칩 패키징 어떤 기술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실 약간 생소한 어떤 종류의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메모리용 또는 보존 메모리용 이쪽으로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해대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모니터 이런 부분이죠. 그런 여러 가지 가전 이쪽에서는 가장 간단한 디램 또 전력이 가장 적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굉장히 떠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한 번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죠. 지루하게 계속 빠지고 지금 최종적인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어제 크게 오르다가 장중에 밀렸고 오늘 소폭 더 밀렸는데 가격 손절 라인은 만 천 원 정도가 되면 현재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목표가 부분들은 이 냉랭점의 흐름들 만 6천 원 정도로 약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는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배터리, 자동차, 원전, 모바일, HBM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모바일, HBM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지금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